3주에서 인동남 콘서트 그 무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인동남 선생님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우리 인동남 선생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창작 작곡까지 하시는 정말 히트곡도 아주 많은데요 이번 무대에 부르실 곡은요 아름다운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간의역 아시죠? 간의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말 좋은 노래고요 요즘 노래교실 아시죠? 노래교실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추억의 간의역이란 다시 한번 인동남 선생님의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추억의 간의역 고작으로 간의역 즉시 꽃이 탐스러움 내 고향 전문가녀 하루샘은 기적 소리에 기약 없는 이별이 온다 인연을 맺으려 왔다 떠나야만 그 사랑 빨려 없니 울는 사람아 울고 있는 사람아 그 님은 오지를 않네 그 님은 오지를 않네 내 고향 전문가녀 최순화가 곱게 핀 추억의 전문가녀 오고 나면 열차마다 사연이 써멈이 난다 사연 없는 삶이라도 있겠냐마는 그 사랑 소식도 없고 성짓하는 사람아 성짓하는 사람아 그 님은 오지를 않네 그 님은 오지를 않네 추억의 전문가녀 추억의 전문가녀 추억의 전문가녀 누군가나 추억의 전문가녀 추억의 전문가녀 추억의 전문가녀 추억의 전문가녀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신고 배웠죠? 예 수업했죠? 아 좀.. 제가 조금 고지식한 노래를 합니다 이걸 또 노래방에서는 디스크로도 하면 정말 신납니다 노래말 좋죠? 예 예 감사합니다